결론 결론 혜나미 거기서 있어 이 동장이 약하다보니까 애가 쫄깃쫄깃 이렇게 나갔네 이리와 상아야 이리와 대남이 응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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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놀랬어? 기다려 엄마가 줄게 깜짝 놀랬어 우리 애나미 이리와 아까 포획했는데 이 동장이 너무 약해서 애나미가 도망갔어 애나미 애나미 이거 먹어봐 아이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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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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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나님 다 잘 학교이 되었어 고마워 진짜 쟤나 알겠죠?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원래 예정에는 없고 해야지라는 계획하는데 아휴 눈에 딱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잡아가지고 넣은 거야 근데 나도 이제 그 이동장이 괜찮은데 어디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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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웃겼지마 이게 아휴 팔이 꼬올릴텐데 쟤가 어디가지? 근데 지금도 보면 쟤가 오늘 지 몸을 핥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꼭지 부분이 동그래 그게 이상하다 꼭지가 꼭지가 덩어리 꼭지가 덩어리 응 또 찾아볼까 갈까 언니 갈까요 잠깐만 알아봐 지금 콕디 떼니까 아마 콕디 떼다가 가볼까 근데 너는 뭐 사료 끓여놨어 네 이따가 사료를 채워놔 언니 한번 찾아가봐요 저 저 물 떠놓고 그쪽으로 가볼게 물 떠놓고 그쪽으로 가볼게 아 그러니까 세 마리만 물고 왔잖아 언니 말이 맞네 저 꼭지가 동그라니까 계속 물었다는 거야 누가 아우 엄마 웬일이야 응 봤어? 나 두개 보이네 아 엄마 으이 엠 엄마 쇠로 캔 핸도 내놈 맨끄럼 이리와 슈 산책ートナイフ 하 vest, 하 vest soit 뱃은 구절 시각화 괜찮아 괜찮아 야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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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렇게 내려야됨 먹으면 건강은 괜찮아요. 수술하고 지금 컨디션이 많이 회복돼서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는데 사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공기급을 갖고 와야겠다. 이것도 밀려내려갈 거 아니야? 일단 좀 미안해 없어요. 구조에서 데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진돌이 16살 살고 하늘나라 갔다고 했잖아요. 저희 까미라고 개하고 똑같은 종인데 개는 이제 17살 생일을 앞두고 하늘나라 갔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조 잘 안보여요. 네, 찍혀 놓은 애기. 애기들이 먹어요? 네, 애기들이. 아우, 안보여. 사람이 있어도 막 먹으면 아우, 아우 잘 먹는다. 다행이에요, 사료 먹어서. 사장님, 고기 같은 거 주실 때는 제가 아무튼 어미냥이 저희 아파트 단지로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비실에 얘기해가지고 여기 창고 좀 열어주십시오라는 얘기 못하잖아요. 어쩔 수 없지. 이거 진짜 은하님이라. 마찬가지로 진짜 은하님 이 SBT 여기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